운이 좋을 때 문서가 좋은 문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운은 별로인데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.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. 안녕하세요. 해 바뀌어서 21년 벌써 2월이에요. 문서운 문서운들 얘기가 많아요. 운기가 좋을 때 들어오는 문서와 안 좋을 때 들어오는 문서는 분명히 달라요. 그런데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럼 문서운이라고 해서 일단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란 얘기예요? 그렇죠. 문서가 예를 들어서 좋은 문서는 집 문서, 직장 문서, 사업 문서 이런 문서들이 좋은 문서겠죠. 좋은 형태가 있으면 또 안 좋은 형태의 문서가 있거든요. 그럼 뭐예요? 그 문서는 뭐냐? 벌금, 내가 사기당하는 거, 법원에 서류, 이혼 서류 그것도 문서잖아요. 소송생이라는 거죠? 어. 그러면은 그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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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 신축년에 그러면 일단 좋은 쪽으로 문서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띠아 나이분들이 있다고 하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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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정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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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미생 양띠 31살 작년에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도 좋지는 않아요 근데 문서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 좋은 문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운은 별로인데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일단 지불사고가 있으니까 67세 양띠 그분도 문서운이 좋으시고요 임술생 개띠 40 근데 우리가 운 쪽으로 보면 개띠들이 전체적인 총운으로는 개띠들이 나쁜 운기예요 근데 40세 개띠들은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확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가운데도 그리고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병술생 76세 개띠분들 어르신분들은 예를 들어서 땅을 팔고 사고 이런 아마 부동산권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41살 닭띠 닭띠 분들도 조금 많이 움직이세요 근데 지금 닭띠 분들도 삼재잖아요 중간에 나갈 삼재인데 안 좋은 가운데문서는 보통 제가 우리 여기 오시는 신도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사운이라든가 간단한 이런 운들의 문서 또 옮기면 또 그 운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문서도 들어와요 안 좋은 운기에 작은 것에 좋은 게 들어오면 작은 거 알죠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엄청 좋은 거 아닐까요?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사문서나 직장문서나 직장도 크게 좋은 건 아닌데 들어온 분들을 보면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 이사를 했으니까 좋은 기운일 것이다 아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긍정적으로 오늘 이상하게 긍정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그거를 딱 잡아주셨는 것 같아 딱 앉으니까 오늘의 주제였던 문서운이 강화에 들어오는 띠아 나이에 호명해주신 분들한테 마무리 인사합니까 올해 첫 문서 잡아서요 어쨌든 대박 나시고 이렇게 좋은 문서에 들어오는 문서를 잡으면 그 문서가 돈을 불려준대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쁠 때 들어오는 것보다 올해 대박 나시고 또 이렇게 문서 잡으신 분들은 한턱 써오세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lattering 잘 보겠습니다 preocup ну 금 고 궁금 ч